시작의 마을 그곳은 전설 속 고대 드래곤의 성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다 이제 막 모험을 시작하려는 용사 그러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고 눈앞에 서서히 과거 이야기가 펼쳐진다 반세계장, 평화롭던 이 땅에 갑자기 불어닥친 황열의 기운으로 인해 시작된 드래곤이 인간의 전쟁 파괴와 죽음은 반복되었고 무자비한 드래곤들의 공격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이곳, 승리의 포효만이 울려 퍼지는 라비린스의 가장 깊은 곳에 드래곤의 폭주로부터 세상을 구할 열쇠에 고대 드래곤의 성물이 잠들어 있다 고대 드래곤의 성물을 지키려는 드래곤과 수많은 소화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히 맞선 내내의 용사 이제 이 땅에 운명을 건 영웅들의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